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 3건이 동시에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35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현지 주민 30만 명이 대피했고 불길이 강하고 날이 건조해 여전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역대 산불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낸 것으로 현재까지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과 집과 건물 6,700여 채가 불에 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